그래서 내가 제임스랑 같이 담배랑 잡지 몇 개 사가지고 막 돌아서는데 갑자기 철거 이 소리가 딱 나는 거야 아무튼 아무튼 난 그때 죽었다 살아났지 껌둥이 의사 말해 내가 10분 동안 파이탈 사는 체로였어 죽이잖아 어? 어? 야 어떻게 심장이 10분이 멈출 수가 아니야? 뻥을 칠려면 적당히 쳐야지 아 이 새끼는 내가 진짜 말만 하면 지랄이야 미친새끼 야 이 새끼야 니 귓구녕은 똥구녕이냐 어? 나 내 말이 똥으로 들리냐? 어?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유 아유 여보세요? 어 이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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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지기는 하는 거냐? 안 터져 안 터져? 너 진짜로 터지면 어떡할래? 어? 터지면? 터진거지 뭐 어떻게 겨울이 쳐서 차 산지 얼마나 됐다 그래? 진원아 꼭 찍어라 안 터져 안 터져 아유 여 하지 야 쁙쁙 Yo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